안녕하세요. 남부의 남바마의 미사역자입니다. 마르세의 진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 존말의 애원자들은 2012년 12월 21일이 지구의 존말이 온다고 했지만 불발단으로 끝났습니다. 마야문여에서도 노스트라다무스 애원도 웹버스 애원도 역시 호망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특히 웹버스는 2007년 9.11대로와 고롬비아 우주완복선전사 2004년 인도해안지진 헤이르통일을 예측하며 시선을 그린 바 있었습니다. 한편 만에 하느라도 애원자들의 애원대로 지구의 존말이 전치의 변으로 이루어진다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르세의 진조의 애원 때문에 인류는 공포와 불안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래에 다시 인류의 존말은 이렇게 현실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해가 어두워지며 딸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천변지위가 일어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트루프서 3장 12절에는 그날에 하늘에 불에 따서 불어지고 체질이 두거운 불에 녹아주려니와 라는 불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풀로 인류를 심판하실까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는 내가 불을 당해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으로 원하리요?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불심판 하신다고 하셨지만 성경에는 실제로 불심판 하신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불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불일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를 보면 예수님테도 말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동선도들의 모음이 많이 일어나되 ESF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고륵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당에서 사라져버린 시체들이 정말 다시 살아날 것일까요? 이런 성교의 내용 현대인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예언자의 예언나 성교의 문자대로 천변치기가 일어날 것일까요? 천복군 교회로 저대합니다. 감사합니다.